오늘은 결혼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결혼에는 실력이 필요하다 좋은 결혼에는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란 게 뭐냐, 힘이란 게 뭐냐 어떤 것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랬습니다 예를 한번 들었죠 제 막내딸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자금성에서 제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졌습니다 이기면 개부죠 졌습니다 저어준 거죠 그랬더니 제가 재미있다고 한 번 더 뛰자고 그랬습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야 재미있죠, 1대1 세 번째 결승전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같이 뛰었습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그때 제가 힘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진짜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희열을 느낄 정도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힘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는 힘이라 그러면 단순히 이기는 것이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힘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대제양의 종이 오고 말거라 그러죠 오니까 칼 들고 휘둘러 댔습니다 이기는 게 힘인 줄 알았습니다 맘에 이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입니까? 그랬더니 나다 그러고 끌려가잖아요 지고 싶을 때 지고 이고 싶을 때 이겼습니다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마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거기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죽고 싶을 때 죽는 거 우리가 평정하고 싶을 때 평정하는 거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FC서울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4대0으로 졌습니다 우리라고 말하기도 창피하죠 FC서울 저는 우리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팀입니다 하여튼 4대0으로 졌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참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뛰는 걸 봤습니다 로니도 열심히 뛰고 하여튼 열심히 뛰었습니다 첫 골 놓고 둘째 골 놓고 셋째 골 놓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셋째 골 놓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축구 경기에는 흥미가 없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의 표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인을 주고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더 넣지 말자 분명히 사인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브라질에서 온 팀같이 불성실하게 볼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교체로 투입된 어떤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박을 못 두고 골을 넣었습니다 환자는 막 좋아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와가지고 핀잔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넣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역은 3대0이었는데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공포를 느낄 정도로 힘을 느꼈습니다 저게 힘이구나 저게 힘이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왜?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웬만한 프로팀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 그릴 때도 뭐 그런 거 있죠 훌륭한 만화가는 아무거나 X자 그려넣든 동그라미 그려넣든 아무거나 낙서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조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서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맞출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가족, 부모님이 같은 가족끼리 우리 자녀들이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 같은 문화권입니다 같은 피입니다 그래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언니가 좋습니까? 원수죠? 형이 좋습니까? 죽이고 싶죠?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1번과 2번 딸입니다 누워 자는 거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돌 사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막 섞어놓으면 누구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체질들도 비슷해요 뭐 호리호리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싸워요 걔네들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걔네들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저렇게 비슷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비슷한 유형 속에 살아가고 입맛도 비슷한 애들이 그래도 싸우잖아요 우리 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싸운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대개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대놓고 얘기만 하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인간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눈이 삐었지 맞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결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한다 이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한다 재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 딱 맞는 사람 고르려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필요한 건 뭐죠? 판단력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력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판단적이기 때문에 눈을 두 눈 뜨고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따지고 따지고 또 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감고 결혼 맹목으로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죠 눈이 삐었어요 그때 눈 삐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쳐다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인내력입니다 참고 살아야 됩니다 견디고 견디고 또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혼하셨다 그러면 열심히 기억력을 되살려서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또 실패해 또 잊지 말라고요 그 자기 성량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더 판단 열심히 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억하는 거 그겁니다 여기 혹시 그 재혼하셔야 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재혼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혼은 힘들어요 성공 확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각오하고 재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혼이 왜 힘드냐?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리 사회가 변질이 됐다 그래도 첫 번째 결혼은 시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지 그런 게 있다고요 여자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남자 불쌍하지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내 몸을 불살라서 이 남자를 세워줘야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지만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출발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재혼은 뭐죠? 재혼은 아예 시도 자체가 시생 자체가 없어요 더 행복하려고 재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외로운데 우리 한국말에 속된 말로 하면 팔자 고치려고 재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시생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결혼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결혼해서 필요한 건 시생인데 인내력인데 섬김인데 그 요소가 없으니까 힘들어지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제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혼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마음과 재혼하거나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단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이번 결혼은 내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내가 예수님같이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사랑도 싹뜨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기쁨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리한 것을 찾겠다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거는 첫 번째 결혼의 성공 확률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희생하려는 인생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성질려고 하는 것 그게 제일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일 줄 아는 것 그게 실력이죠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것 결혼은 성공이 간단합니다 지려고 해야 결혼은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만이 결혼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실력 있는 결혼이란 첫째, 다름을 즐기라 서로 다르거든요 다름을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즐겨야 되고 두 번째, 상대 성을, 배우자를 연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같이 하면서 깊이,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것 이게 실력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맛을 볼 줄 아는 것 이건 평범한 사람은 못 느낍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 있는 결혼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름을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자, 여자 다르죠 딱 보모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 100명이 하나도 안 돼요 대개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죠 여자죠 그렇죠 참 돈이 많은가 봐 아까도 보니까 이 목도리를 세 번 들고도 남는 목도리야 그거 되게 비싸 보이던데 얼마짜리예요? 하여튼 여자죠? 네 다 맞추잖아요 되게 다릅니다 남자, 여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다르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걸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르니까 매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자기하고 다르니까 매력을 느끼죠 남자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너의 떡 버릇인 어깨 이런 사람 있어요? 저 근육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자기하고 다르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비슷한데 매력을 느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동성연애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를 봐도 예를 들어서 타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나는 김혜수만 생각이 났는데 여자분은 조승우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서로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리더모니데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자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밥 조금 먹고 조금만 걸으면 누구나 S라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S라인이 나오냐 자기가 타고난 몸매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자 골반이 남자 골반하고 달라요 골반이 이렇게 크다고 그래 애를 키우죠 골반이 크니까 골반 위에 껍질 붙은 게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커질 수밖에 없죠 엉덩이가 커지니 웬만큼 먹어서 비만이 아닌 사람은 허리가 가늘게 돼 있어요 엉덩이보다 허리가 크면 그걸 뭐라 그래? 옆구리 사지라고 그러지 그거는 아줌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먹고 잘 걸어만 다녀도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저절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S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히 그 밑에는 S가 돼요 위는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되지만 또 분석할 게 없죠 여자는 또 사춘기가 되면 가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튀어나오니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허리보다는 그러니까 가슴은 커지고 허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엉덩이는 뼈 때문에 커지고 그게 S라인 아니에요? 그런 라인은 남자 잘 안 생깁니다 남자가 어떻게 그런 라인이 생겨요? 남자가 골반이 그렇게 크고 이상한 녀석이지고 그렇게 들리가 있나요? 그렇죠? 남자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구조는 어깨가 벌어지거든요 이게 어깨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어깨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좁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밥 조금 먹고 적당히 걸으면 누구나 다 그런 라인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럼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 여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와 매력있다 그래요 어 저 어깨 여자들은 보통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깨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앵글로 영화를 찍을 때 보면 꼭 남자의 어깨 뭐 이런 데를 찍어줘요 넓적다리 뭐 이런 데를 찍어줘요 여자 눈이거든요 여자가 시선이 맞는데 남자가 시선이 맞는 데는 남자에게 없는 거겠죠 가슴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가겠죠 그런데 바보들 특별히 여자 중에 바보들은 막 하나 살짝 딱 그러면서 빼는데 어디냐면 팔뚝 여길 때려 봐야 돼 여길 빼려고 그래 여기 남자들 가운데 팔뚝 보는 남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팔뚝을 봐요? 팔뚝이 두꺼운지 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쪽에는 남자들은 여자들은 지 눈에 보인다고 막 이 살만 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 눈에 보인다고 옆구리사는 안 보인다고 안 빼고 바보들이죠? 뭘 보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모습이라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남자는 여자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서 다른 부분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르니까 하모니,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세상에 흑백 필름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컬러로 찍은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한 종류 사람만 쭉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컬러로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자연을 나가보세요 다 컬러예요 나방 봤습니까? 컬러풀한 거? 나방도 컬러예요 꽃도 컬러고 어딜 가는 컬러예요 하나님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양한 것을 좋아할 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컬러풀하게 만들었다고요 다르게 그래서 같이 조화를 잘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주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남편하고 결혼해서 참 좋다고 왜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덜렁대는 성격이래요 남편은 침이라고 자기는 뭐 동계산 잘 못하는데 남편은 아주 잘하고 자기는 감정적인데 남편은 아주 이성적이고 결혼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고독한 남자들도 많아요 자기가 덜렁대는데 아내는 더 덜렁대고 자기 동계산 못하는데 아내는 더 못하고 남편도 감성적인데 아내는 더 감성적이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독함을 느끼는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게 자기하고 성량이 다른 거 여자도 꼼꼼하고 남자도 꼼꼼하면 자린고비 둘이 만나가지고 다 불 꺼놓고 이렇게 입을 뒤벼 수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내면 한 사람 펑펑쩍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화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남자 여자는 웬만한 과정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소화할 줄 아는 능력 우리 가정 예를 든다 그러면 제 차는 나서는 거 싫어합니다 별로 나서는 거 안 좋아해요 차는 나서는 거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같은데 사진 올리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안 올릴 거지 안 올릴 거지 그렇죠 그거 싫어요 왜냐하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주 전인가 괌에 집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올리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은 가정 주부들이 그거 보면 박탈감을 느낍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놀러간 같이 보이고 괜히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 안 된대 내가 배려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솔직한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죄 잤냐 뭐 그렇죠 제가 그랬죠 그렇게 응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래요 배려보다는 정직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사람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팽팽한 긴장이 돼 가지고 뭐 재미없는 거 하는 척 하는 사진 몇 개 올렸죠 그렇죠 사실 그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훨씬 왜냐하면 검열에 걸려 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둘이 같이 찍은 거 절대 떠올리지 마죠 왜 홀로 되신 분이 있대요 그럼 가슴 아프면 어떻게 되냐고 와 나 미치겠대 진짜 별걸 다 생각하라고 그럼 난 뭐냐고 난 혼자서 사생활 노출하는 걸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군인의 딸이에요 해군 장교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의 가족 군인 가족도 다 아시죠 군인 가족은요 이렇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면 진급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려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뭘 잘하기보다는 못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공무원 성량하고 군인 성량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목사 부인으로서는 군인 딸이 참 좋은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너 나서면 나 옷 벗는다 그게 몸에 배 가지고 내가 옷 벗기면 안 되지 옷 벗기면 안 되지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저는 옷 벗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다니고 뭐 뱉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좋아하죠 좋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량이 다른 것도 괜찮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름답게 즐길 줄 아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농담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인슈타인하고 아인슈타인 아내가 그런 얘기 했다 하잖아요 아내가 이제부터 당신하고 나하고 일들을 나눠서 하자고 나는 작은 일만 결정하고 당신은 큰 일만 결정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소한 일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물었대죠 사소한 일이 뭔데 그랬더니 자동차 사는 거 가구 사는 거 아이들 학교 정하는 거 돈 어디다 쓸까 결정하는 거 어디서 살까 결정하는 거 이런 게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뭇했댑니다 그래 그거 당신이 하라고 그럼 나는 뭐해 그랬더니 큰일 하라고 큰일이 뭐냐 그랬더니 남북통일 문제 국제평화의 길 지구온난화 문제 뭐 이런 거 결정하라고 참 원수 같은 여자 만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얘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문제를 결정해볼 적이 없다고 지혜일 수 있죠 풍요로움이 메마름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넉넉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이겨나가는 법 배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교회도 좀 넉넉해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꼭 음악하는 애들은 그래요 악기 살아야 맨날 이 악기도 필요하고 저 악기도 필요하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악기 잔뜩 다 준비했어요 오디오 시스템도 완벽하고 그래서 잘하는 게 실력일까요 뭐 실력일 수 있죠 풀어라 그러면 그런데 조금 어려울 때는요 악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예산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렵게 어렵게 긁어모아요 어디서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로 뭐 정말 눈물 곁에 3세 개월 만에 하나 사요 그리고 그거를 연습해가지고 기가 막힌 연주를 해내요 내가 볼 때 후자가 위기 상황 속에서 훨씬 강력한 뮤지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 무슨 말 낀지 제가 옛날에 소망이 뭐였냐면 결혼 처음 하고 난 다음에 방이 하나였습니다 서재가 없었어요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이렇게 서재에 불을 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불 켜 있는 상태는 절대 안 자요 그리고 자꾸만 기어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때는 소원이 뭐인지 알아요 서재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 걸으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메모지 하나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서재만 있으면 세상 뒤집어 붙는 설교가 될 거다 서재만 있으면 서재만 있으면 근데 이제 서재 있거든요 잠만 자요 잠만 자 저는 항상 그때 그 심정 이해해요 서재만 있으면 서재가 좋다고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웬만큼 지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없다고 엉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더 많이 울었어요 제가 눈물 가운데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서러우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울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 서재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성도들은 서재에서 눈물의 기도를 한 줄 알아 사실 그거 아닌데 서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생각만 했던 건데 나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방이 두 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방방 뜨고 방방 방 우리 집 네 개거든요 잠만 잤다니까 잠만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함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해결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해서 큰 아파트에 자동차에 좋은 거 문짝 두 개짜리 옆으로 뚜껑 여는 세탁기 이런 게 꼭 있어야만 되는지 알아요? 손발로 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옆으로 몸이 들어가는 세탁기 두 개를 갖고도 불행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밤낮 때리고 거기 집어넣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나 이상한 상상을 해서 나도 이게 잠재의식 속에 그 옆으로 여는 세탁기에 사람을 넣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봐 이게 무의식 중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인간이 이런 겁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맞춰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맞춰주겠습니다 얼마지 부족한 거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내가 퍼스트 바이올린이 아니라 세컨드 바이올린이 되겠습니다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 마음 먹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화음을 놓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 목소리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리더니까 근데 꼭 자기 멋대로 박자로 노래 부르는 데도 있어요 결혼하면 안 돼요 지 멋대로 살 인생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의주시하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맞춰나가는 사람이에요 박자를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해서 이렇게 맞춰나가는 사람이에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결혼이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멋진 결혼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잘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신신한 정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배우자 상대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알고 남자를 아는 거 중요하겠죠 다 알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한 사람만 알면 됩니다 알면 이기는 거 당연하겠죠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공부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인정 3장 7절을 보시죠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구절만 보시죠 지식을 따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배우자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키가 얼마가 되고 음식을 뭘 좋아하고 이런 건 사실 조금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런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표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러면 알게 되죠 그래서 상대에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피상적인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종종 보면 우리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을 보면 기도할 때 거의 정치가와 같은 기도를 해요 이 장로님이 주로 그러시는데 기도할 때 보면 저분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참 아니에요 기도의 냄새 속에 보수적인 가치가 그냥 물씬 물씬 묻어 나와요 보다 젊으신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죠 조금 더 균형 감각이 있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은 잘못된 것이고 젊은이들의 태도는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저럴까? 왜 이 장로님은 그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하실까? 기도할 때 왜 다른 분들은 좀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아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나는 누굴 비판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참 오래 생각했어요 오래 왜 저러실까? 할 때마다 왜 저러실까? 내가 너무 어른이기 때문에 직원하기도 뭐하고 왜 저러실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균형 감각을 주세요 기도도 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어른인데 하고 또 참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납득이 됐어요 제가 납득이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요 여기 대부분의 젊은이들 가운데 뭐 99%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심정적으로? 없다고 왜? 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공동체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제 아버지 세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요 나라 망하는 걸 봤어요 알아요?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일제시절 때 일본에게 나라 망했잖아요 국권을 빼앗기는 아픔이 뭔지를 아는 거라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당했던 사람과 안 당했던 사람의 차이라고 이러다가 나라 망해 이게 수사법이 아니에요 진짜 나라 망했었잖아요 이러다 나라 망해 이게 몸에 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끓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야 이 젊은 놈들아 이러다 나라 망해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게 뭔지 아니 이거죠 공산주의를 겪은 사람들과 공산주의를 문서에서 접한 사람과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도 공산주의 모르죠 뭘 알겠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겪었던 사람들 여러분 공산주의 아시죠?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북한 가봤어요 실곡교회하고 몇 군데 만들어놓은 교회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가짜예요 왜냐? 우리가 가는 숫자 빼놓고 딱 읽고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를 다 외우고 동원된 느낌이 들어요 절대로 자연스러운 교회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교회는 그러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인구가 몇 명인데 동양의 예수삼에 이르던 평양에 교회가 두 개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세 개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없어졌을까요? 피빡에서 문 나던 거예요 1956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든지 아니면 못 믿게 하든지 그러니까 지하교회는 있겠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학살당하고 죽고 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죽창으로 우리 찔러 죽인 사람들 불 질러 죽인 사람들 총 쏴 죽인 사람들 그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같이 보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올라는 거예요 니네가 공산주의자를 알아! 이러는 거죠 겪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 인분주의 아닙니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평등하고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균형 잡힌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시다 여러분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여러분이 잘 몰랐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 문제를 슬쩍 건드리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지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화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 못하죠 뭐 저런 성격이 다 있어? 저런 게 다 있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상처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꼬줘 그럴 때 갑자기 벌어넣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증 잘못 써서 집 날린 경험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보증, 돈 꼬주는 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친구인데 그거 안 해주면 되나? 막 화내고 나가는 여자들 있죠? 자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몸으로 체험한 사람과 달라요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를 연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체험이 있는가? 무슨 아픔이 있는가? 무슨 상처가 있는가? 그거 알면 내가 조심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게 건드리면 안 되는 불문율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건드렸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사과하면 그게 또 아픔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로 저 부분 터치하면 안 되겠구나 피하면서 딴 거를 세워주면서 그를 치유하는 거 그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모든 교제가 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연구해야 돼요 모르면 언제나 실수하게 돼 있고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작년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고생을 해가는지 또 작년들은 이 젊은이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젊은이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보적인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소속된 386이에요 386 그러니까 한 서른, 한 여덟부터 한 40대까지 제일 진보적이에요 요즘에 20대 저희 세대보다 보수적이에요 지금 대학생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물어보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경제가 중요하죠 이래요 우리는 이념이 중요하죠 이런데 벌써 보수화되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20대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대학을 나오고 그랬거든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노조 운동할 때 도와줬어요 열심히 도와줬더니 자기가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울산에 갔더니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마흔 다 된 사람밖에 직원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그리고 20대 젊은이들은 다 일용직? 일용직 이런 걸로 쓰여 봤어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반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체제가 젊은이들을 죽이는 체제구나 노동의 노령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이 자기가 피해 입으니까 보수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체제는 깨버려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야 영원히 지속돼야 돼 더 노조는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맨날 뒤집히는 거라고요 진보로 갔다가 진보의 한계가 오면 다시 보수가 되고 보수가 섞기 시작하면 다시 진보가 들어가고 언제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 이해해 줄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왜 저런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배우자는 더하겠죠 그런 복잡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연구해서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형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넉넉함이 있을 땐 사랑이 싹트지 못하는데 고난 당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나이 들지도 않았지만 어른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열광하는 삶보다는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옛날에 왕년에 30대 초반에는요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알아요? 우리 사빌개 와가지고 손금이 갈라졌어요 손금이 하도 쳐가지고 손금이 갈라졌다니까요 시계 차고 박수 쳐가지고 뼈가 부을 정도였어요 하도 밤새도록 치니까 저도 열광적인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광적인 게 그렇게 확 불은 올라가지만 오래 지속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뜨겁게 열광기가 팍팍 튀는 사람보다도 한결같은 삶 꾸준함이 있는 성실성이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롱텀으로 볼 때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차분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 금요일처럼 같이 오래 기도할 때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밥도 안 먹고 그렇죠? 힘들죠? 차분하게 기도해 오래 기도하죠 오래 오래 온돌같이 오래 가는 건 냄비가 아니라 그런 게 더 가치가 있어야 지는 거라고요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받으래요 고난은 고난 속에서 열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결같은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는 항상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을 통해서 한결같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익부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돕는다는 것은 상대편의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렇게 비가 올 때 괜히 가서 얼쩡얼쩡하면서 뭐 도와주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산 잡아주고 비 더 맞아요 그러면 상대가 비를 맞고 있으면 나도 우산 끄고 같이 맞아주는 거 그게 훨씬 심정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을 배우고요 넘치는 사람에게는 넘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거예요 서로에게 이렇게 깊이를 배우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TV 동화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설렁탕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하고 손자 벌써 이렇게 때깔이 가난해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도 좀 가난해 보이고 오늘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강도사님이 나올 때 보니까 벌써 옷 때깔이 틀리죠? 목사 안수 때 누가 맞춰주는가 봐 기름이 질질질 흐르는 실크 넣은 옷 문승진 목사님 옷이 제일 비싼 거였어요 그런 것도 그러죠? 벌써 이렇게 막 개그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깔이 있고 그러면 이제 때깔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옷 안 새 입고 이렇게 윤기도 안 나고 하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가 가난하다 이게 늦게 오는 거예요 가난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왔는데 설렁탕을 한 그릇 시킨 거예요 한 그릇 돈이 없어도 그런 거겠죠? 할머니가 한 그릇 시켜서 손자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 할머니는 구경하고 주인이 분위기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갖다 주면 미안할까 봐 한 그릇 더 갖다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하합니다! 백 번째 손님입니다 우리 집은 매일마다 백 번째 손님은 공짜로 줍니다 손자 먹고 할머니 백 번째예요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손자가 가난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서로 맛있게 먹고 가셨댑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손자 아이가 식당 문 앞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리고 발을 정자를 가지고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흔 번 아흔 한 번 아흔 두 번 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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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딱 되는 순간에 옆에 있는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들어야 백 번째야 지금 들어가야 백 번째야 그러면서 할머니 들어가 백 번째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생일이시잖아 생신이잖아 내가 사줄 돈은 없지만 내가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공짜니까 그러면서 자신만 말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백 번째라고 자기 셋다고 주인이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그래 백 번째다 그러고 설렁탕 한 것을 내왔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배부르다 너 좀 먹어라 서로 양보하고 할머니가 생신이라고 손자가 사준 거니까 공짜지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주인이 그 분위기 알잖아요 남편한테 그랬대요 한 그릇 더 줄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 그릇 더 줄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그냥 한 그릇 먹는 거 보자고 그러면서 그 한 얘기가 너무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꼬마 녀석은 지금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배가 차야만 행복합니까 할머니 드시는 걸 바라보면서 어린 애 좀 안 먹으면 어때요 배는 고프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먹지 않고도 배부르는 법을 배울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인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 먹어야 배부른 것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뱃살이 안 얹어지죠 인생 살다 보면 먹지 않고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난 오늘 저녁에 찬양하면서 참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찬송 455장을 부를 수 있는 교회 490장을 같이 화물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 내가 같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먹지 않고도 배부른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먹었지만 하여튼 그래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맛을 하십니까 먹어야만 배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가져야만 기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기쁜 게 있어요 없어도 내 손에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도 기쁜 게 있다고 집 없어도 행복한 게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예요 그런 가치를 누릴 줄 아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 그게 뭐예요 실력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라는 건 외적인 환경 외적인 요소들이 다 채워졌을 때만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은요 어느 정도 주기에는 좀 가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게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셨을 때는 가난도 좀 누려보십시오 그것도 인생에서 경험해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임길택 씨의 동시가 있거든요 탕광마을 아이들 동시에 동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옷이 없으면 기워입고 쌀이 없으면 굶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가요 가난해도 어떻게든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시 같지만 참 가슴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돈이 없어도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옷이 없으면 기워입고 쌀이 없으면 굶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가요 가난해도 어떻게든 살아가요 어린아이가 지금 동시입니다 가난해도 살아가요 이런 애가 인재 아니에요? 참 어린애 가슴 속에서 이런 시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능력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안 쓴대요 대단하죠? 옷이 없으면 기워있는데요 와! 자유인 아니에요? 자유인? 쌀이 없으면 굶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니 아니 할머니와 또 이제 직업의식 나오네요 할머니와 함께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는 이 한 문장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난해도 어떻게든 살아가요 가난해도 어떻게든 살아가요 잡초의 생명력을 못 느껴요 가난하면 죽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아빠 사망했으니까 나 목매달 거예요 그런 부자치 출신 아이보다 얼마나 강해요 부모도 없는가 봐요 할머니가 둘이 사는가 봐요 가난해도 어떻게든 살아가요 저는 3일교회 정도들이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족해도 살아가요 어떻게든 살아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믿고 어떻게든 살아가요 내가 가족들 다 없어지고 내 할머니하고 둘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할머니하고 어떻게든 살아갈 거예요 이런 나이 들 거 아니에요 좌절만 할 거예요 이런 나이 들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깊이 깨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 영혼에 깊숙이 놓여있는 그 우물의 가치를 끌어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하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람 하나님 실력 있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다름을 품을 줄 아는 종 되게 해 주시고 상대를 연구할 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다같이 하나님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다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